네 5월 30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이 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홍콩이 6월 1일을 기점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공식 라이선스를 이제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이걸 통해서 수정 규제안이 지금 도출됐고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규제가 정식으로 이뤄지는 그런 상황이 6월 1일부터 게시가 됩니다. 참 빨라요. 이게 한 3월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빠르면 2분기 안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블룸버그를 중심으로 그런 말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는 2분기 안에 출시가 되기를 기대하기에는 간단치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올해 안에 출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 포인트가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6월 1일을 기점으로 홍콩에서 이제 벌어지게 될 상황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홍콩 증선위에서 여러 가지 멘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발급 거래소만 그러니까 정식으로 홍콩 규제기관의 규제를 받는 거래소만 홍콩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라이선스가 없을 경우에 다시 말해서 규제받지 않는 거래소의 경우에는 사업은 물론이고 광고 선전 이런 것도 금지된다. 벌금 엄청 물게 되고 내쫓긴다. 뭐 이런 말들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시행 뒤에 빠르면 하반기에 허가받은 규제받는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면 하반기라는 게 이제 이르면 7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6월 1일부터 이제 정식으로 발효가 되는 거고 7월쯤부터 빠르면 7월쯤부터 개인들이 리테일 거래가 홍콩에서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이제 홍콩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를 정책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지금까지 우리는 이게 중국의 백업 내지는 중국의 지지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다. 라는 어떤 합리적인 추정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비트메인에서 홍콩의 메탈바라는 암호화폐 자산운용사에다가 무려 500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자금이 지금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비트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지한이 설립한 거죠. 비트코인 캐시의 우지한이. 채굴 기업의 또 상징이기도 하고 한때 지금은 비트코인 채굴 자체를 표면적으로는 금지를 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한때 중국이 이제 글로벌 넘버원 채굴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비트메인이 가지고 있는 채굴 기업 이 마이너로서의 굉장한 상징성이 있는데 과연 얘들은 왜 홍콩의 크리프 자산 운용사에다가 이렇게 큰 돈을 투자를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안기는데 큰 그림을 그려보자라면 중국이 어쨌든 크리프 세력 자본이 홍콩 크리프 영역으로 이제 이동이 시작됐다. 이미 시작됐다. 돈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측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을 진짜 백업해주고 있느냐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더 사실화로 느끼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이 이 CCTV, 중국 관영 CCTV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홍콩의 암호화폐 개인 거래 허용 이 내용을 전격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보도를 한 거죠. 1분 40초 분량의 리포트를 통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보통 아나운서나 앵커가 짧게 한 30초 정도 읽는 단신 기사가 아니라 리포트를 통해서 1분 40초짜리 정식 뉴스로 보도를 한 거예요. 중국 CCTV가 홍콩의 암호화폐 개인 거래 허용이라는 중국 정부의 공식 스탠스와는 결이 완전히 다른 표면적으로는 결이 완전히 다른 소식을 중국 공산당 관영 CCTV가 중국의 인민들에게 이걸 지금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고 특히나 이런 상황을 놓고 당연히 이제 크리프트 미디어들에서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해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해석 자체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인데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조용하게 허용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비트코인 매거진은 나름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뉴스 화면에 ATM 기계를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환전하는 그런 장면도 화면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아래에 있는 거죠, 아래 그림.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특히 이제 NFT, 이런 NFT 컬렉션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 소식을 CCTV가 핸들링을 했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역시나 홍콩을 통해서 언제나 그랬듯이 글로벌 테스팅 배드로서 홍콩을 활용해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렇게 홍콩을 통해서 사실상 비트코인을 수용하겠다라는 직접적인 시그널을 날려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할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해석들이 좀 부담이 됐고 실질적으로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워낙 시끌시끌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담 요인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뒤에 보니까 관련 기사가 인터넷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네트워크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공지가 달린 채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해석이 과장이 된 건지 아니면 시장의 이런 반응에 CCTV 또 중국 공산당이 과잉 대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건 역시 공산당의 술수인 건지 여러 가지 생각거리들을 안기는 부분이죠. 그런데 어쨌든 CCTV의 어떤 이런 행보는 굉장히 의미가 크고 창평자우 역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겨질 뿐이 이슈가 아닌 거죠. 이 시장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특히 재미있는 게 요즘에 CCTV가 이런 유사한 상황들과 관련해서 자꾸 이제 하마평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 리포트 있잖아요. 이 홍콩의 암호화폐 개인거래 투자 허용 이거를 보도를 할 때 화면에 또 뭐가 나왔냐면 사모예드 NFT 화면이 노출돼서 사모예드 토큰이 일시적으로 60% 급등하기도 했고 또 이게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거든요. 이게 단식 결승전인가 그런데 여기 플로키 광고판이 갑자기 등장을 해주면서 이게 또 CCTV에서 나가니까 플로키가 한때 10% 이상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 크리토 산업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CCTV가 이렇게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이건 사실 실수 내지는 아예 그냥 예상치 못했던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의도성이 좀 있죠. 이런 것들은 의도성이 좀 있다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실수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CCTV가 몰랐을 가능성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와 관련된 기관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시그널적인 해석 요인을 날려주면 시장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중국의 움직임이라는 게 꽤나 시장에는 큰 시그널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이런 와중에 이 비슷한 시점에 중국 베이징시가 이번에 웹3 혁신백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베이징시는 웹3 산업 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매년 1억 위안 우리 돈으로 187억 원씩 때려박아서 웹3 생태계 구현에 투자할 예정이다. 사실 굉장히 큰 소식이죠. 이 웹3라는 게 다 담고 있는 거잖아요. 블록체인, 크리프터 커런시, 메타버스, NFT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웹 3.0 시대를 향한 어떤 의지, 행동, 액션으로의 전환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죠. 특히나 중국 공산당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구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거대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정부 차원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 그런데 이제 시 조금 더 세부 영역에서 이렇게 또 돈을 때려먹어 가면서 생태계 조성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조금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이번 중국 베이징시 웹3 혁신백서 발표와 관련해서도 창평자우가 한 번 했거든요. 베이징시의 웹3 백서는 홍콩 신규 암호화폐 규제 체제 시행과 더불어서 기대를 꽤나 모으는 시기에 발표가 됐다. 의미 해석이 가능하고 여기서 조금 더 뉘앙스를 붙이자면 의도성 일부러 이런다라는 거죠. 일부러 홍콩에 맞춰서 홍콩 6월 1일에 맞춰서 이런 보도를 하고 이런 보도를 하고 이렇게 의도적인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으나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여기에 베이징시까지 베이징시까지 이런 웹3 혁신백서 화이트 페이퍼를 발표를 하는 상황 이 의도성에 대해서 지금 창평자우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지금 6월 1일이라는 특정일에 딱 맞춰가지고 찍혀서 그걸 기준점으로 전후 시점에서 막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홍콩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화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언제부터? 6월 1일부터. 이런 소식이 한 3월부터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때 지금부터 중국의 국유형은행들이 홍콩 지사를 통해서 크립토 기업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콩의 가산자산 업체를 직접 방문을 해서 영업팀이 업체를 정식으로 방문을 해서 뱅킹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홍콩으로 들어간 해외 크립토 기업들이 은행을 찾아가서 계좌를 열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중국 국영은행들의 홍콩 지사 영업사원들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서 우리가 뱅킹 서비스 제한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좌 투자 이거죠. 우리랑. 왜 그러겠어요. 뻔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이고 중국 정부의 어떤 의도성을 우리가 지금 의심하고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연장선에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중국교통은행, 중국은행, 상하이 후동발전은행 등등 국영은행들이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진짜 재밌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진짜 재밌는 거는 일단 거래소 합법화 시키고 규제받게 만들고 중국 정부까지 이렇게 나서서 약간의 서포트 비슷하게 하는 액션을 취하게 만들고 그 다음 CBDC까지 이미 발표를 해버렸죠. 파일럿 테스트 홍콩 달러 CBDC 파일럿 테스트 기업 16곳을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리플렉스가 포함돼서 우리한테는 더 큰 의미 부여가 됐었던 건데 다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홍콩 정부도 디지털 홍콩 달러의 오프라인 결제 프로그래밍 가능 결제 토큰화 예금 웹3 토큰화 자산 결제 사실 지금 이 뉘앙스가 키워드로 다 연결이 돼요. 웹3 토큰화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뭔가 토큰화가 되려면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돈이 되고 시장이 되려면 그러니까 거래소 먼저 규제받게 만들어서 합법화 시키고 누군가가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기관들은 할 수 있으니까 개인들도 이제 하게끔 이미 조성을 판을 깔아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 작업 테스팅 작업에 지금 착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이 그냥 막 동시다발적으로 뭐 이게 막 이해 안 되게끔 막 벌어지는 게 아니고 굉장한 어떤 맥락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연계돼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재밌죠? 특히나 이제 홍콩 통화청에서 이 CBDC 얘기한다는 것도 재밌어요. 중국이 지금 위안화 CBDC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미 상용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중국에 이어서 이제 홍콩이 바톤을 받은 거죠. 그럼 홍콩에서 먼저 거래소 합법화를 시켰는데 그럼 누가 그걸 바톤을 받을까 재미있는 어떤 상식적인 기준점에서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사실상 지금 조용하게 소리소문 없이 늘상 그랬듯이 그냥 원래 말 바꾸기 잘하니까 이렇게 수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더 반가운 거는 홍콩 통화청의 이 파일럿 테스트 프로그램에 있어서 리플랩스의 역할인 거죠. 이 부동산 자산 토큰화 사례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재밌죠? 대만 푸동은행과 같이 하는 건데 사실상 이거는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과정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 부동산 자산의 토큰화 라는 것은 오프라인에 있는 부동산 자산을 토큰화 시켜서 블록체인 영역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옮겨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리플랩처 위에서도 가동될 수 있는 거고 메타버스 시대가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본격화됐을 때 더 본격화됐을 때 리플 입장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플의 기숙인력을 통해서 홍콩 정부가 부동산 자산 토큰화와 관련된 어떤 인사이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리플의 이런 실무적인 연구 실행 작업도 결국에는 리플에 도움이 되는 상호 어떤 호해와 관련된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토큰화 부동산 이 연구 과제가 대출과 CBDC까지 결합을 시킨다라는 건데 이게 대출과 CBDC를 결합한다라는 거는 부동산 대출과 부동산 결제를 CBDC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지금 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CBDC와 관련해서 가장 가장 의미 있는 기술력을 경쟁력을 평가받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 단연 리플렛저죠. 그런 면에서 또 하나 기대 포인트가 작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미 홍콩 통화청은 웹3 세장과 관련해서 웹 3.0 시대와 관련해서 굉장히 전폭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이미 정부 차원의 공산당 차원의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이어서 베이징시까지도 이렇게 돈을 때려박아 가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태계 조성을 확장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키워드 웹3 웹 3.0 이걸 좀 기억하시면 이 시장을 좀 더 넓게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이미지가 좀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미국의 혁신을 SEC가 지금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홍콩은 이미 웹3 시대의 주도권을 갖고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약간 풍자가 잘 된 밈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här